융 한번 해보죠 융 제가 어제 마침 하도 요즘 융에 대해서 뭐 질문들이 많이 와 가지고 모르시는 분들 있죠 칼 융 프로이드 제자인데 또 말려내는 프로이드랑 또 입장이 달라진 융 저는 일단 이 관점에서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우리가 대충 그릴게요 그럼 자 왜 원을 4개 그렸을까요 우리 유식 삼실성 하고 맞춰 보자고요 우리는 그냥 막 밑도 끝도 없이 융을 다루자는 게 아닙니다 융을 한번 파보자 유식하고 한번 맞춰 보자 우리가 배운 우리가 아는 걸로 일단 모르는 걸 이해하는 게 지혜를 얻는 공식입니다 내가 아는 걸로 모르는 걸 이해한다 단 내가 아는 것이 선입견이 되면 안 됩니다 유연해야 돼요 내가 아는다고 착각하면 안 돼요 자 일단 이 안에 참나 자리죠 여기 융은 뭐라고 하죠 셀프 제가 영어 잘 안 쓰는데 셀프입니다 이게 뭐예요 이 참나예요 참나로 잡아보죠 참나가 있다 그럼 이게요 거의 이제 우리 식학적으로는요 거의 이제 10식도 될 수 있는 건데 일단 그 나라는 거를 한 10식으로 생각해 볼까요 그러면 자 보세요 유식학적으로 여러분 참나가 10식이라면 이거는 뭘까요 아래아식 아래아식에는 두 종류가 지금 아래아식을 융식으로 하면 두 종류로 나눠야 돼요 융은 여기가 뭐예요 집단 무의식 집단 무의식입니다 융은 개인 무의식을 또 나눠요 네 개인 무의식 그러면 여기가 10식이면 집단 무의식은요 여기도 그런 입자들이 있어요 원형에 해당되는 것들이 존재합니다 이게 뭐 같으세요 아래아식 이 집단 무의식이 뭐랑 통하냐 어 청정 청정식 이라고 하죠 청정 팔식 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 그 어떤 학판은 팔식으로 풀고 또 뭐죠 구식으로도 볼 수 있죠 구식으로 하자고요 저희는 십식서를 가지고 볼게요 이 십식은 지금 구식 안에 있는 어떤 참나의 가장 주체가 되는 부분을 따로 뽑아서 본다고 보시면 되고요 여기 있는 이거는 융이 원형이라고 부른 것들이에요 원형들이 있어요 집단 무의식에는 그럼 이게 뭐에 해당돼요 본유종자예요 집단 무의식은요 우리가 모두 공통으로 갖고 있는 무의식적인 기억입니다 우리 안에 공통으로 있는 본유종자예요 지금 다 따라오시죠 이게 뭔 말인지 아시겠죠 만약에 개인 무의식에 있는 이런 것들은요 개인의 이런 개인의 수많은 무의식적인 이런 내면에 들어있는 것들이죠 무의식 안에 컴플렉스나 온갖 것들 여기 다 들어있습니다 개인적 무의식 안에도 컴플렉스들이 있고 또 이제 밖으로 이게 구현되기도 하고 이렇게 좀 나눠볼 수 있죠 그럼 여기는 뭐예요 에고 에고의 세계 여기는 이제 의식의 세계죠 그럼 여기 지금 우리가 유식학적으로 보면 여기는 뭐죠 여기는 육식의 세계죠 육식과 오식의 세계 개인 무의식은요 70 플러스 80 70과 70이 지은 업보가 저장되니까 80 여기는 청정 80이면 여기서 80은 오염 80이죠 오염식 왜 청정 80이라고 하냐면요 그냥 이걸 80 안에서 청정과 오염으로 나누는 학파 법상종이 있고 구식을 따로 보자는 청정식은 구식으로 보자는 그 학파가 또 있잖아요 섬론종이라고 따로 있고 여기 다 포괄됐죠 10식은 굳이 안 빼도 돼요 그냥 이 구식의 중심을 나라고 하는 참나죠 그 융은요 참나를 잘 알았어요 융은 융은 참나를 잘 압니다 마하르시의 나는 누구인가 그 책 서문 쓴 거 보면요 서양 문명은 신을 밖에서 신을 찾고 동양 문명은 안에서 참나를 찾는다 이런 말을 다 참나에 대한 이해가 있으세요 다만 융은 자기식으로 임상 속에서 집단 무의식 보세요 이 융이 말한 참나는요 뭐냐면요 아 요거 하나 설명 먼저 할게요 여기 그러면 이 종자들은 뭐겠어요 종자와 현행이죠 종자가 현행 되겠죠 무의식에 있던 이 종자는 뭐겠어요 신훈종자 새로 혼습된 종자 본래 있던 원형들 이 원형 안에 대표적인 원형들이 뭐예요 이거 뭐 다 원형들이 애고건 뭐건 다 이것들도 다 원형에 있던 게 표현된 거예요 애고가 이제 사회적인 얼굴로 갖고 있는 게 뭐죠 페르소나 여러분 사회적으로 여러분이 사회적인 캐릭터 페르소나면요 우리 학당식으로 말하면 뭐냐면 이게 여러분 부캐예요 부캐 여러분 어떤 부캐 키우세요 사회적으로 키우고 있는 캐릭터예요 내가 나는 이런 존재로 사회에서 보이고 싶고 사회에서 반응하고 있는 나의 캐릭터 가면 그게 페르소나예요 페르소나는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사회생활 할 때 여러분은 사회적 자아예요 에고가 사회 속에서 남들과 반응할 때 어떤 개성과 기질을 가지고 드러나나요 그게 페르소나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형성해가는 페르소나가 있겠죠 추구하는 그 페르소나의 반대에 있는 게 뭐예요 나의 에고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이 페르소나의 반대가 되는 요소들이 우리 무의식에 들어 있어요 이걸 뭐라 그래요 그림자 이런 거예요 내 페르소나가 만약에 바리세파들 이면 어때요 율법을 잘 지키고 점잖어야 되죠 내 속에서 음란한 생각이 올라와요 그럼 그게 그림자예요 내 페르소나에 반대되는 요소들 그건 어떻게 해요 억압시켜야죠 에고가 억압시켜 놓는 겁니다 무의식으로 눌러 놓는 것들이 여기 그림자가요 이건 부정적 그림자예요 긍정적 그림자도 있어요 이 페르소나를 돕는 거죠 에고의 작용을 돕는 무의식에 들어 있으면서 도와주는 무의식도 있고 부정적인 무의식이 있는 거죠 이것들이 이제 억압되잖아요 눌린 만큼 나중에 어때요 에고가 터져요 사고를 칩니다 많이 눌러놨던 것들이 폭발하는 거죠 지금 이게 이제 이런 게 그림자라면 나중에 터져 나오는 거죠 페르소나가 있다 그림자랑 서로 음향관계 있다 어떠세요 대충 유식하기로 이해되세요 이 참나라는 건요 이 십식이면서 동시에 이 참나가 십식이면서 동시에 집단 무의식을 나로 여기면 구식에 나고요 개인 무의식을 나로 여기면요 78식에 나고요 이 에고까지 다 나로 여기면 65식에 나겠죠 이 셀프는 모든 것에 온전한 나입니다 전아라고 제가 이름 지어볼게요 전아 에고가 부분적인 나 분아라면요 이거 제가 마음대로 지은 거예요 이 셀프는 전체를 나로 보는 겁니다 이 셀프는요 이 셀프를 그러니까 여러분 진짜 나를 찾으셔야 된다는 게 융식으로 말하면 진짜 참나가 내 무의식에 있는 원형 본유종자 좋은 덕목들 내 안에 있는 좋은 것들을 꺼내서 개인 무의식을 정화시키고 그걸 표현해서 의식의 세계까지 드러내서 건강한 인격 온전한 인격을 갖추는 게 심리학의 목표입니다 제가 보니까 그래요 어떠세요? 유식학이랑 다르지 않아요? 유식학이랑 다르지 않죠? 집단 무의식인 청정한 팔식입니다 우주의 원형 우주의 원형 정보 불교에서는 이것들을 종자라고 그러죠 종자 원형 종자를 갖고 있는 불교식으로 원형 종자들이 집단 무의식 안에 있는 거예요 인류는 보편의 이데아를 갖고 있는 게 사실 이게 이데아들입니다 그 이데아들이 우리 마음 안에서 어떤 종자처럼 작용하고 있는 거죠 원형으로서 그게 이제 개인 무의식에서는 내가 이제 한 여러 행위들에 의해서 이제 우리 안에 억눌린 것들이 쌓여가는 거죠 컴플렉스나 이런 것들이 이해되시죠? 그림자가 쌓여가는 거 이 중에 융이 직접적으로 막 주장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나중에 이제 새로 치고 나온 이론이 이런 거 있죠 이런 이론들이 이제 여기서 나온 겁니다 이 개인 안에 있는 무의식 중에 어려서 상처받은 아이 때 상처받은 것들을 묶어가지고 뭐라 그래요? 자꾸 저도 내면 아이, 내면 아이 질문하시길래 찾아보니까 이것들을 묶어서 우리가 내면 아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 어렸을 때, 나 어렸을 때 상처받은 내 아이의 트라우마들 이런 게 모여 있는 거죠 이걸 정화시켜야 된다 이게 하나의 캐릭터가 되는 거예요 또 다른 부캐가 있는 거예요, 내 안에 수많은 부캐들이 있는데 이런 캐릭터가 하나예요 내면 아이의, 상처받은 아이의 캐릭터 이걸 치유해주면 신성한 아이로 정상세포로 바뀌겠죠 암세포가 정상세포로 바뀌듯이 무의식을 정화하면 상처받은 그 아이의 캐릭터가 자기가 부모가 돼서 자기 마음의 내면을 잘 치유해준다면 부모의 캐릭터도 있겠죠, 내 안에 아이가 치유받겠죠 신성한 아이로 거듭날 수도 있다 융이 그냥 원형적인 얘기는 했지만 구체적인 내면화 이런 게 강조된 거는 그 뒤에 다른 분들이 이걸 강조하면서 그렇게 됐더라고요 어떠세요? 융은, 그러니까 이 셀프는요 거의 우리식으로 말하면 무국, 태국, 황극을 종합한 거예요 혼자 있을 때는 십식 무국이다가 집단 무의식의 나로서는 태국이다가 일체의식과 무의식의 조화를 추구할 때는 황극의 나를 잘... 황극의 나는요, 되어가는 나입니다 완성이 안 돼 있어요 동양 철학에서도 무국, 태국의 나는요 완성돼 있는 겁니다 이미, 바꿀 수 없는 절대계예요 황극의 나는요, 현상계를 잘 경영할 때 완성돼요 완성해가는 재미가 있어요 칼륭의 철학도 진정한 셀프를 완성해가는 겁니다 여기까지, 어떠세요? 이해되시죠? 즉, 아니면 아니면 우스는요 이 안에 있는 이 원형 중에 대표적인 원형 중에 하나인데요 자, 아니면 아니면 우스만 한번 설명드리고 다른 얘기로 넘어갈게요 아니면 아니면 우스가 이게 재밌거든요 이 그림을 이해하시면 돼요 어디도 이렇게 설명은 안 돼 있던데요 저는 아니면 아니면 우스 보니까 그냥 이렇게 보였어요 자, 이건 남성이죠 양이니까 이건 여성이죠 그럼 남성 안에 또 뭐가 있죠? 여성성이 있죠 여성 안에 또 뭐가 있죠? 남성성이 있죠 그렇죠? 그러면 이 남성 안에 있는 역서성을 뭐라고 불러요? 아니면 애니메이션에서 온 겁니다 아니면 라틴어 영혼이라는 뜻이에요 애니메이션이 사물의 영혼을 부여하는 거잖아요 남성성은요 여기는 아니면 아니무스 그럼 이 영혼은요 생명으로서의 영혼이고요 이 영혼은 이성으로서 그러니까 지혜와 자비 느낌입니다 지혜와 자비 반야와 방편 느낌이에요 이 원형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성 안에도 여성성이 있으니까 여성을 볼 때 그 여성성을 가지고 투영해서 본다는 거죠 또 여성 안에도 남성성이 있기 때문에 남성성을 가지고 다른 남성을 대할 때 남성을 이해하려면 내 안에 남성성이 있어야죠 투영해서 본다는 거죠 이런 거예요 그냥 이렇게 내 안에 이런 그림자들이 있다가 밖으로 터져나오고 남을 대할 때 또 이게 투영되겠죠 내 무의식적 작용을 하겠죠 이게 카르마들이에요 이게 동양에서 카르마예요 카르마가 내 앞길을 망치는 거예요 무의식 안에 이런 카르마들이 잔뜩 새로 쌓은 카르마가 선악 유식학적으로 말하면 선한 거 악한 거 중간께 쌓여있다가 내가 누군가를 볼 때 튀어나와서 그걸 잘못 보게 만들고 탐진체에 빠져서 왜곡시켜서 보게 만드는 작용을 하는 거죠 이거 이제 투산이 뭐니 하는 거죠 심리학적으로 내 안에 있는 어둠이 투사돼가지고 남을 볼 때 왜곡되게 보게 만드는 거 그러면 여기까지 보셨으면 융심리학이 뭔지 아시겠죠 근데 제가 요즘 요즘 하도 핫한 거 하나가 있어서 융이랑 지금 바로 이게 연결되거든요 제가 어제 본 재미있는 게 이거였어요 나머지는요 잠깐 그냥 인터넷 검색해 본 거고요 제가 재미있게 본 건 이거였어요 이제 페북을 보다가 제 폐친 중에 한 분이 공유를 했는데 이거를 공유한 거예요 눈에 띄겠어요 안 띄겠어요 제가 요즘 거미줄 이론 주장하고 있는데 거미줄을 주장했더라고요 이게 칼륨의 거미집 이론입니다 아 또 이거까지 통하는 거야 해가지고 봤더니 뭐가 재미있었냐면요 이게 칼륨이 이걸 주장할 때 뭘 주장했냐면요 원래 그림은 이렇게 그려져 있었어요 그래서 어떤 특정 주제를 다룰 때 팔방으로 원만하게 융이 추구한 건 뭐예요 의식과 무의식의 무의식의 조화 그게 뭐예요 결국 진짜 셀프를 찾는 겁니다 이게 포인트거든요 그러면 칼륨은 이걸 위해서 무의식과 의식이 원만하게 조화된 모습을 그려 놓은 거예요 그 조화된 모습이 뭐였냐면요 여기가 직관 이 반대편에 뭐가 있겠어요 감각 여기가 귀납 여기가 연역 의식과 무의식의 조화 때문에 나온 겁니다 여기가 사고 여기는 감정 여기가 외향 여기가 내양 뭐예요 이게 여러분 MBTI예요 MBTI 원형이 지금 융이 이거를 레드북이라고 융이 자기 노트에 해놓은 거를 책으로 출간된 게 있는데 융의 노트예요 이게 들어있는 거예요 이게 나중에 브릭스 이런 분들이 이걸 가지고 MBTI를 만든 거죠 근데 지금 MBTI가 잘못 쓰이고 있다는 거를 저는 꼭 용만 그분은 잘못 쓰이고 있다고 욕한 글이었는데요 융이 지금 다시 이걸 지금 MBTI 퍼진 거 보고 융이 놀래 쓰러진다 이렇게 써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저는 그렇게까지는 안 봅니다 MBTI를 잘 쓰려면 융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왜 이게 홍의각장 입장과도 똑같으니까 저희 입장이 뭐예요 의식과 무의식 나아가서 뭐예요 아까 그 셀프라는 게 사실은 뭐예요 초의식이죠 집단 무의식과 셀프는요 사실 초의식이에요 저희 입장에서는 의식과 무의식 초의식이 하나로 깨지려면요 깨어나야죠 깨어있는 마음 지금 이 순간 현존하지 못하면요 여러분 심리학적으로도 지금 이 순간에 집중 못하면 심리치료 안됩니다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는 마음만이 초의식과 의식과 무의식을 하나로 깰 수 있어요 제 몰입책 보시면 몰입을 해야만 의식과 무의식 초의식이 깨진다는 말이 있어요 똑같은 말이에요 이건 기본이고 칼용이 이 얘기를 했을 때는요 여러분 지금 만약에요 이거를 지금 지금 셀프 이거를 지금 집단 무의식 이거를 개인 무의식이라고 이걸 마지막을 의식이라고 보면요 오히려 이해가 잘 됩니다 칼용이 이렇게 그러는 건 아니지만 그러도록 근데 이 원만함을 이루어야 된다는 건 지금 칼용 이야기랑 똑같아요 자 보세요 여러분 이게 양 그게 있습니다 논리적인 사람 이걸 지금 MBTI에서 뭐라 그래요 T 감정형은요 F 지금 뭐 난리잖아요 SNL 이런 데 보면 TF 친구가 세상에 내가 카톡을 했는데 막 주현영 씨 나와서 뭐 이러잖아요 카톡을 내가 한 번 씹었다고 그 계속 카톡으로 무리한 요구 해온다니까 아니까 남친이 뭐라 그래요 원인 제공 니가 잘못했네 하하 이렇게 극단적으로 표현했는데 자 사고형 논리형 감정형 보세요 그럼 이쪽이 세면 이쪽이 약하다는 거죠 서로 그게 있습니다 근데 외향형 내양형 밖으로 나가야 힘나는 사람 안으로 들어와야 힘나는 사람 직관형 보이지 않는 영적 직관의 직관을 중시한 사람 감각형 잠시만요 감각형 즉 경험 내가 어 아 요걸 하면 이게 피할 수 없군요 감각형 내가 경험한 거를 중시한 사람 자 요게 지금 판단형 인식형으로 나와 있는 게 이거예요 요쪽이 판단형이라고 현재 지금 MBTI에서는 이건 인식형 이런데 다른 게 아니고요 귀납적이냐 내가 경험한 거에서 답을 내느냐 연역적이냐 이미 답 내놓고 덤비느냐 답정 넣어줘 답정해놓고 덤비는 내 계획대로 하는 걸 좋아하는 타입 요거는 지금 판단형이니까 J 귀납형 인식형이라고 해서 요게 P 외항형 E 뇌항형 I 직관형 뭐죠 N 감각형 S 근데 이게 지금 여러분 MBTI를요 심리학 심리치료하려면 명상해야 돼요 지금이 생각 깨어있지 못하면 요게 지금 요게 무의식과 의식의 조화가 안 이뤄져요 온전한 자기를 못 찾아요 페르소나 에고가 쓰고 있는 가면 부캐들만 잔뜩 키우다가 이 셀프가 본캔데 자기 본캐를 뭐 키우고 가요 제식으로 말하면 본캐를 키우자는 측면에서 나온 겁니다 지금 MBTI는요 이 치우 자 보세요 간단하게 융은 이게 원만해야 돼요 거미줄이론 우리 학당의 거미줄이론 원만해야 되고요 지금 MBTI는요 이게 얼마나 치우쳐있나를 보는 겁니다 나는 이쪽이 이쪽 이렇게 막 이렇게 뭐 이렇게 치우친 게 나오겠죠 치우친 거를 나라고 지금 생각해요 자 이 치우친 MBTI가 나야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될까요 사람들이 넌 P라서 그래 넌 T라서 그래 누군가는 이제 T가 과하겠죠 넌 T라서 그래 자 이러면 무슨 이게 심리적으로 개선이 되겠어요 원만한 인격을 향해 갈 수 있겠어요 아시겠어요 넌 T라서 그래 그래 버리면 치우친 에고예요 그 에고가 지금까지 살아온 이 MBTI 자체가 페르소나일 수 있습니다 뭐냐면 내가 사회적으로 보여주고 싶은 나일 수 있어요 왜냐하면 MBTI는 자기가 체크하거든요 자기가 체크를 하다 보니까 본래의 온전한 나를 찾는 데 도움 주는 정보가 아니라 페르소나를 더 고착화 시키는 데 도움을 줄 수도 있어요 MBTI를 잘 쓰시려면 저는 그 MBTI를 비판하려고 하는 게 단순히 잘 쓰자는 거예요 MBTI에서 알 수 있는 거는요 온전한 나를 찾아가기 위한 정보여야 돼요 그래서 현재 나의 본래의 모습을 찾아야 돼요 그런데 남을 의식하면서 체크리스트를 체크해 버리면 뭐가 돼요? 나의 페르소나가 나와요 보여주고 싶은 사회적 자아가 나와버려요 그런데 이것이 나오건 나의 본래적 자아를 이해하기 위해서 MBTI에서 내 본래 성격을 찾았건 간에 내 성격은 본래 이러니까 이게 나의 페르소나니까 해버리면 반대되는 요소들은 그림자가 되겠죠 응어리가 되겠죠 그리고 고착화 되겠죠 의식과 무의식은 영 조화를 못 이루겠죠 집단 무의식 안에 있는 좋은 원형들이 밖으로 못 나오겠죠 이게 원형들입니다 사실 이 무의식 안에 있는 이 원형들이 밖으로 나와서 원만해져야 돼요 그래서 보세요 논리적이면서도 남의 감정을 잘 공감하고 이해할 수 있어야 되고요 사회적으로 밖에서 의미를 찾지만 또 안에서 혼자 있을 때도 잘 놀 수 있어야 돼요 혼자서 잘 노는 애가 밖에서도 잘 놀아야 돼요 그리고 어떤 사물을 볼 때 영적 직관도 감도 캐치해야 되고 상황의 결도 잘 읽어내야 돼요 학장식으로 말하는 감과 결안이에요 감도 잘 읽어야 되지만 결도 잘 읽어야 돼요 연역적인 항상 나는 14조 양심의 원칙에 따라 살겠다는 연역적인 부분도 있어야 되지만 그 양심이라는 게 그걸 밀고 나가면 또 꼰대가 되고요 독재가 돼요 남의 항상 이 양심의 원칙을 따라 살기 위해서라도 어떻게 해야 돼요? 단순히 10개명만 밀고 나가면 안 되고 남들의 입장을 잘 이해하면서 비납적으로 그 상황 상황에서 또 답을 찾을 수 있어야 돼요 원만한 인격을 이루는 원형들인 겁니다 사실은 원만한 페르소나를 만드는 부캐가 본캐가 되게 만드시면 되죠 이해 되세요? 계속해서 더 올바른 페르소나를 만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내 그림자도 다 껴안고 녹이면서 이 그림자를 승화시켜야 되는 거예요 원만한 인격 깨어서 해야 돼요 육바라미를 하나만 잘하면 안 되듯이 저희도 만약에 육바라미를 체크하면 나는 보시바라미를 잘하네 나 인욕은 못하네 지게는 못하네 그러면 보시를 지게를 못한다고 누가 말할 때 너 지게 못하잖아 나 원래 지게 못해 나 보시야 마찬가지로 너는 왜 감정적으로 남의 공감을 못해 나 T야 페르소나를 고착화시키거나 이 무의식을 억압하고 내 에고를 어느 한 방향으로 치우치게 몰고 가는데 MBTI가 활용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원만한 인격을 갖추는 요소여야죠 자 지금부터 MBTI 나온 모든 요소들을 내가 더 원만하게 갖추려고 노력해야 돼요 내 강점이 여기에 있다는 건 알 수 있지만 MBTI로 약점을 어떻게 보완해서 원만하게 만들 건가도 고민하셔야 돼요 MBTI는 그렇게 활용해야 돼요 김경일 박사 같은 분은 MBTI를 최근 3, 4년에 내 사회적 얼굴 페르소나라고 아예 봐버리시더라고요 꼭 페르소나만은 아닌 것 같아요 나의 본래의 자아를 찾는 작업도 되는 것 같아요 MBTI는 다만 더 원만하게 본래의 자아를 찾아서 원만하게 닦으시려면 깨어서 항상 이 팔방의 요소들을 고루 갖추면서 가시면 어떨까 그래서 마지막 쏩니다 팔개 붙여 볼게요 진깨 이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진깨 논리적으로 치고 나가는 감정적인 건 택개 내양적인 건 곤개 밖으로 치고 나가는 건 산처럼 치솟는 간개 여기 원래 팔개 그냥 붙여보는 거예요 후천팔개 바람처럼 항상 유연하게 흐르는 귀납적인 모습 하늘처럼 절대 불변하는 연역 직관 불처럼 타오르는 빛나는 직관 물처럼 흐르는 감각 더 설명 안 드릴게요 이렇게 한번 갖다 붙여 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 팔방으로 원만해지자 라는 이미지를 좀 얻으시려고 붙여 드린 겁니다 집에 가서 또 왜 이게 이게 이건지 맞춰보지 마시고요 선물 15만 선물 어떠세요 팔방미인이 되자 아 결론 그래서 무의식과 의식 신성과 개성을 조화시키자 개성과 신성의 조화 의식과 무의식의 조화 이게 원래 융의 목표였다 저는 이제 그렇게 봤습니다 이 시각 세계는 lessly 결론 대결 이 시각 세계는 이성을 지지할 수 있도록 이 시각 세계가 교류가 일기 이 시각 세계 זה 없이 vielä 일기 열기 여행 여기까지 ines vários